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품 구매에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쿠팡 랭킹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추천 상품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.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도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고요. 그래도 구매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면 1위부터 5위 제품 위주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상품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구매 정보에 대한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. 구매 전에 구매편 꼭 한번 보시고 구매 선택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